쏘은데아의 아주 치열한 경기를 잘 마치셨는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아 진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하시네요 방금 접전이었는데 3세 때 분위기를 가져온 공신이신데 소감이 또 어떠신지 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서브를 안전하게 늘려 했는데 아 네 그 코치실에서 오더 들어와가지고 사랑한 대로 했는데 잘 들어가서 좋았던 것 같은데 아 또 겸손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겸손하지 않게 앞으로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를 멋지게 해주세요 경기대 에이 화이팅!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대 더 잘 하시길 바랍니다